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하경입니다. 8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19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20일과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과 21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23도에서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